제10일에 부산국제 매직페스티벌이 4일 개막해 오는 7일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 부산 문화회관에서 영화의 전당으로 장소를 옮겨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매직페스티벌은 세계 유명 마술사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부산국제마술대회, 올해 신설된 어린이 마술올림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마술대회가 아무래도 우리 매직페스티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의 유명한 시내 마술사들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국제마술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이 돼서 훨씬 더 풍요롭게 되었고요. 매일 저녁마다 벌어지는 브라이티 쇼, 라스베가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급들의 매지션들이 나와서 하는 나이트 매직 갈라쇼. 이렇게 해서 아주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마술과 다른 장르들이 결합된 스토리텔링 매직 조선 마술사와 성인들을 위한 비주얼 매직 쇼 등 특별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세계 마술 도구 체험존과 고대 마법 유물전, 한국 원로마술사 특별전 등은 영화의 전당 1층 로비와 6층 전시실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 진행됩니다.